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네스프입니다 지아지아 자 여러분 이제 봄이 거의 오고 있어요 물론 날씨가 더워졌다가 다시 엄청나게 추워졌다가 다시 더워졌다가 이렇게 계속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 요즘 길거리 한번 돌아다녀 보셨는가요? 산에 하고 살짝 이제 저희 회사 근처에 산이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산책 겸 한 바퀴 뺑 도는데 아주 벚꽃은 아니더라도 그 배꽃? 배꽃 배꽃이라 하죠? 그거 벚꽃처럼 생겼는데 그 하얀색인 거 그 꽃들이 벌써 활짝 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백꽃? 동백꽃이랑 배꽃이랑 이런 것도 폈고 그 다음에 벚꽃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사쿠라 그것도 이제 슬슬 꽃머리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제 이 상태로 가다가 한번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서 비가 한번 오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이 벚꽃들 갑자기 확 핍니다 이 벚꽃은 꽃이 피는 게 진짜 순식간에 확 펴요 이게 한번 이제 날씨가 어느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갑자기 벚꽃이 활짝 만개하면서 펴버려요 그래갖고 조만간에 여러분들 이제 그 벚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벚꽃들 보고 이쁘다 이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벚꽃에서 떨어지는 이제 꽃잎들 때문에 아 길거리 또 떨어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벚꽃 피었다고 이제 또 벚꽃 구경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을 하고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됐으니까는 그나마 좀 환경이 나아지긴 했을 건데 그래도 조심을 하세요 그래도 벚꽃 환경이 빨리 좋아져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거 가야지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관광객들로 이제 한철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그분들도 이제 성과가 좋아지고 아잉 성과? 이제 환경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벚꽃만 폈지 이제 벚꽃... 아니 벚꽃 피었지 벚꽃은 피었고 벚꽃은 피었고 이제 어... 대학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이제 첫 대학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더군요 아... 어떤가요? 그래 어... 기분은 어때요? 생숭생숭해요? 신기해요? 뭔가가... 이... 이상한 그... 고등학교에 그 깝깝한 직사각형 공간 안에서 어...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뭔가 깝깝한 그 교육... 딱딱한 교육 환경 속에서만 이제 생활하시다가 물론 대학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 네... 뭐 대학교라고 해도 고등학교랑 뭐 수업 분위기...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어... 가끔 가다보면 이제 강당에서도 이제 수업을 해보고 이러면은 어... 기분이 좀 새로우실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교복을 입지 않고 어... 그 다음에 등교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 아무튼 대학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이제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이 대학가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여러가지 이제 성인들인 학생들 가성인이 되신 학생분들을 이제 보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아... 내가 대학생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진짜 어... 이제 아... 내가 대학생이 되었구나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 어... 9시까지 8시 반까지 등교를 해가지고 어... 마친 시간도 다 똑같고 이런 게 아니라 수업이 있는 날에 수업을 들으러 이제 학교를 가고 수업이 없는 날은 이제 시간이 풀이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고 모두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이게 캠퍼스 생활이라고 하는가요? 이제 우린 대학교 이제 들어갔었을 때 이제 학교 생활을 갖다가 이제 캠퍼스 생활이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물론 이제 또 CC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어... 이 CC라는 단어는 아직도 계속 쓰죠 이것도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학 들어가신 분들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이제 어... 좋은... 식장을 많이 잘 얻으시길 빌겠습니다 아에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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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